난 내가 진짜 역겨운 애들이 뭔지 알아? 내 팬이라고 하는 애들이 제일 역겨워 지네가 나한테 뭐 백만원 보냈어? 어? 천만원 보냈어? 일억 보냈어? 나한테 별거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가 내 팬이래 야 팬이면 내가 지속 가능하게 지속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돈을 보내던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주는 건 없으면서 내 팬이래 그래 그냥 좋아하면 팬 그냥 좋아하면 팬 그거는 내 팬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어야지 나도 주는 게 있잖아 내 차... 지금 잘생겼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